안녕하세요 독자여러분 러파닐 입니다. 이번 편은 또 제가 구입한 팬 특집 데코리젤을 한번 가볍게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코리제는 여기 쓰이는 글씨 보이시죠? 사쿠라에서 나왔어요. 사쿠라가 뭔가 하면은 겔리롤이 나오는 회사 사쿠라 크레파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쿠라에서 데코리제라는 팬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저는 최근에 일마존에서 저에게 알고리즘으로 어 너 팬 많이 세네? 이것도 한번 사보겠어? 이러면서 저한테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얘가 상세페이지가 엄청 막 아주 자세하진 않았어요. 대충 뭐 대충 어떻게 써있었는데 막 자세하게 전체에 무슨 색깔이 있다거나 뭐 그게 정확히 어떤 종이 썼을 때 어떤 느낌이라던가 이런 좀 아주 막 자세하게 막 써본 시연 이런게 없어가지고 한번 그 블로그 리뷰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한국 블로그들을 검색을 해봤더니 10년쯤 전에 얘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한국인들 블로거분들 모셔가지고 많이 리뷰 이런 것도 좀 글을 올리게 부탁을 하시고 이렇게 했었더라구요. 근데 지금은 한국 웹에서 그 검색을 했을 때 별로 나오는 최신 글 이런 것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 뒤로 철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영어로 검색했을 때도 리뷰가 있는데 엄청나게 자세하게 막 많이 있는 막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구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시는 혹시 데코리제를 구입을 할까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한국인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한국인이 아니신 분들도 저희 이제 영상에서 아마 자막 AI 번역 이런게 돼가지고 대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을 이제 하고요. 그러면 데코리제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구입해서 느낀 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데코리제는 이 상세페이지 상품 소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사기 전에 보니까 데코용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데코리제인데요. 영어로 사실은 데코레제라고 써있긴 해요. 근데 한국어로는 데코리제라고 런칭이 됐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데코리제의 데코용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사실 이 반짝이 펜은 원래 데코용으로 사요. 우리가 반짝이 펜을 가지고 펠면대장경을 쓸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반짝이 펜을 가지고 데코를 한다는 게 그러면 왜 굳이 데코를 그렇게까지 강조를 했느냐. 얘는 일반 종이에 쓰는 용도가 아니고 물론 일반 종이에 잘 나와요. 일반 종이는 보통 다 써지니까. 근데 일반 종이가 아닌 표면에도 다양하게 써진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컬러가 데코리제의 전 색상은 아니고요. 제가 구입한 게 뭐였냐면은 너에게 10자루를 팔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9가지 색상 중에서 랜덤으로 집어서 10자루를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저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9걸로 다 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쯤 다른 겹치는 색상이 오겠구나 하거나 그렇지 않았고요. 일단 컬러를 제가 온 거는 이렇게 하나, 둘, 넷, 여섯 여섯 종류가 저한테 도착을 했는데 펜 전체는 12자루가 왔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같이 왔기는 저희 하울 영상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아 이게 써보니까 약간 좀 불량이다 싶은 애들이 한 10개 중에 하나가 있는 높은 불량률이 나왔다. 그렇기야 이제 고객님한테 저희가 스페어 두 자루를 더 드리겠다. 그래서 혹시 불량이 나오면은 걔 말고 이 스페어를 쓰시라 이런 거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걔네들 다 뜯어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써 있기를 어쨌든 여기 다 뜯어보고 안에 그 펜 처음 사면은 안에 막혀있는 수지 팁 있잖아요. 수지를 제거하면은 작품 특성상, 그러니까 제품 특성상 빨리 말라버린대요. 근데 제가 그렇게 빨리 마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컬러 하나씩 다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일단 이 컬러들 하나씩 다 뜯어봤고요. 그래서 안 뜯은 애들은 불량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얘네들 말고도 제가 하울 영상 보여드릴 때 처음 뜯었던 놈이 얘거든요. 라면 블랙은? 근데 얘는 썼을 때 전혀 못 쓰겠는 것은 아닌데 이래서 불량이구나. 사실은 이제 바이올렛이랑 블루 같은 경우에도 쓰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썼을 때 아 이래서 불량이라고 했구나. 근데 진짜 쓰는데 문제없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써가지고 일단 얘는 벌릴 만큼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맨 처음 썼을 때 조금 글씨가 원래 반짝이 펜은 반짝이랑 그 색깔이 두껍게 딱 나와야지 이쁜데 얘는 좀 되게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것 같다. 한 장에다 잠깐 왈칵 나오고 이런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얘는 쓸 수는 있지만 한 쪽에 뒀다가 그냥 좀 망쳐도 되는 데다 쓰자. 이런 김에 제가 한 쪽에다가 놓고 새 블랙을 뜯어놨어요. 블루랑 바이올렛은 새거 뜯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사용을 한 CP를 해놓은 종이가 옆에 있는데요. 짠 이게 하얀색 그 썸팅 빌어버드님 속지 모조지에다가 이렇게 데코리제를 써가지고 말려본 흔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펄이 아주 찬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도 펄이 진짜 찬란찬란하고 찬란찬란하고 되게 이쁘고 그리고 블랙은 여기 요 꼬리인 거 보이시죠?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얘는 약간 불량이긴 하구나 했던 그 블랙으로 썼을 때 이렇게 돼가지고 새 블랙을 뜯어서 썼더니 요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바이올렛하고 블루 앞부분에 이렇게 살짝 터진 것처럼 있는 거 보이시죠? 터졌다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부에 있는 알료랑 걔네를 이제 개놓은 수분이랑 그 유분 섞은 그 겔이 약간 언유분하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 걔네가 약간 내부에서 분리가 되는 바람에 앞부분에는 약간 그 액체가 확 나와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펄이 나오면서 정상적으로 써지는 것 같아요. 처음 종이에 펜을 댔을 때 좀 왈칵 나온 다음에 좀 다시 글씨를 쓰다보면 멀쩡하게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써야 돼 그냥 써도 문제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쓸 거고요. 저는 이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만약에 나는 이것을 절대로 견딜 수 없다. 나는 내가 산 모든 펜이 아주 정상적이고 깨끗하고 완벽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데코리저를 구입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지금 그었을 때 앞부분도 잘 나오다가 여기쯤에서 지금 이 염료가 겔하고 약간 분리돼서 겔이 지금 많이 나와서 이 부분만 였구나 이런 게 느껴지시죠? 근데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둘만 없습니다. 반짝반짝하고 예뻐요. 반짝반짝 이렇게 갓 나왔을 때는 이게 약간 촉촉하고 살짝 볼록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 이 데코리즈 상세 페이지 같은 걸 봤었을 때 거기다가 막 체리 핑크를 이렇게 이제 그어놓은 이미지 예시를 올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되게 볼록 촉촉하게 나온다. 그래서 제가 아 말라도 볼록하게 나오는 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의 하불 영상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자세히 읽어봤더니 썼을 때 볼록하게 보인다라고 이제 말랐을 때 볼록하게 보인다고 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말랐을 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냥 반짝반짝반짝해요. 물론 그 일반 반짝이 펜보다 약간 더 두껍고 촉촉하게 보이는가라고 생각하면 약간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짝이 펜이군 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데서 나온 사쿠라이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항상 스테디테스 셀러인 반짝이 펜이 있잖아요. 겟리롤 티아라 국내 이름으로 스타라이트 얘를 그래서 아래 써가지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냥 종이 했을 거면은 겟리롤이 더 이븐하면서 솔직히 더 반짝인다 그래야 되나? 아 근데 반짝이 종류가 다르긴 해요. 겟리롤은 펜 컬러보다 펄 컬러가 조금 더 밝은 그래서 좀 오팔, 오색펄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하면은 데코리제는 이 펜과 펄의 컬러가 조금 더 블루 뭐 이런 느낌이랄까? 근데 그게 막 엄청 큰 차이로 저한테 크게 느껴지진 않고요. 그건 있네요. 데코리제는 조금 더 비비드한 컬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이 겟리롤들은 살짝쿵 파스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 그리고 그림을 그려본 거는 좀 두껍게, 그러니까 이렇게 면을 칠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보이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살짝 그림을 그려봤는데 예쁘게 잘 나오죠? 되게 예뻐요. 얘를 또 이 저의 미색종이에다가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미색종이에다가도 하얀색에서 보신 거랑 크게 다르게 막 유념하셔야 할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반짝반짝 그래서 여기까지 써보고 예쁜 반짝이 펜이군. 그치만 겟리롤과 크게 다른 점이 뭐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겟리롤보다 조금 더 비비드하고 뭐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그렇다면 그냥 동네에 있는 겟리롤 가서 사도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검은 종이에도 써봤어요. 왜냐하면 검은 종이에 나오나 싶어가지고 근데 검은 종이에 지금 완전 까만 거 말고 저의 이 쿨레르폰스의 딥네이비도 해봤는데 글씨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얘보다가 얘를 보면 사실 이건 글씨가 보인다고 하긴 조금 어렵죠. 펄은 예뻐요. 펄은 예쁘고요. 그러니까 보이기는 진짜 보여요. 빛을 비추면 예쁘게 잘 보이고 빛을 안 비춰도 대충 뭔 글씨인지 보이긴 보인데 예를 들면 이 레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눈이 아프다 이런 느낌이고 블랙은 보이지만 딥한 배경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그 숙명이 있을 수밖에 없고 체리 핑크가 비교적 제일 잘 보이는데 근데 얘를 쓸 거면은 뭐 훨씬 그 반짝거리는 다른 이를테면 뭐 메탈릭 마카 이런 거를 이제 쓰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검은 종이용으로 나온 건 아니구나. 궁금해서 겟리롤 티아라도 마침 써봤는데 얘도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검은 종이 뭐 쿨레르폰스 이런 거 쓰는 용도는 아니다. 이런 거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더 까만 켄트지 그간 테스트해본 얘한테도 제가 써봤어요. 켄트지랑 조금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켄트지에 조금 더 잘 보여가지고 요 정도로 보이면 이거는 필기는 가능이다. 뭐 바이올렛 블루 이런 애들 꽤 잘 보이지 않나요? 아 그리고 펄이 되게 예쁘고 겟리롤은 역시 요렇게 보여가지고 얘로 필기를 할 건 아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얘로 필기를 할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얘는 조금 더 잘 보이지만 제가 뭐 흑 켄트지로 된 노트에 쓸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럴 거면은 얘네들이 지금 잘 보이는 얘네들을 썼을 때 훨씬 편안하게 보이기 때문에 얘로 필기를 하긴 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생각을 했죠. 그러면 나는 어디다 쓰지? 하얀 노트에다가 데코할 때 써야 되나? 근데 그럴 거면 내가 반짝이 펜이 많은데라는 생각을 약간 하면서 좀 어 그러면 얘만의 특징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랬을 때 다시 떠올린 게 이 데코리제 상세 페이지에서 봤었던 얘는 종이가 아닌 표면에도 많이 써진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의 그냥 옆에 그때 있었던 니베아 틴켄을 집어가지고 여기 그려봤는데 잘 나와요. 종이에 나오는 것보다 아주 살짝 그 그 천천히 그어야지 선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잘 그어지고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요런 표면을 데코를 내가 하고 싶다 이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제가 또 이제 유리 표면에다가 한번 써보려고 옆에 있는 이 친구를 지금 한번 꺼내봤습니다. 유리 표면 플라스틱 표면에 한번씩 써볼게요. 뭐를 쓰면 좋을까 그냥 아무 컬러나 집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편리합니다. 빨리 하면은 되게 좀 가늘고 후릿하게 나와서 불만족스러울 수 있는데 느리게 하면은 잉크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아주 잘 써집니다.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겔리롤 티어라는 안 써지죠. 정말 요런 표면을 쓴 이런 표면을 데코하는 용도로 개발이 된 제품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플라스틱에다가도 이쁘게 잘 써지고 있으며 얘는 말랐을 때도 이쁘게 반짝반짝하고 좀 맑게 잘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뭘 할 거냐면 제가 여러분 항상 요새 계속 바쁘다면서 계속 맨손톱으로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을 텐데 이 맨손톱이 아니게 지금 오랜만에 칠한 이유는 무엇이냐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덜 바빠줬냐 그것은 아니고요. 전 지금도 이제 이 영상을 끄면 다시 일을 하러 가서 밤을 새워야 되는데 얘를 가지고 네일아트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일아트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기 색칠을 한번 해봤어요. 네일아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톱에 굉장히 잘 써져요. 데코리제가 지금까지 말랐을 때 보여온 그 반짝임을 생각하면 얘 마르고 그 위에다가 탑코트 바르면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마르는데 이게 최소한 5분쯤은 두라고 돼 있었거든요. 상세 페이지에 일단 5분을 말려 볼게요. 시간이 충분히 지나가지고 파란색을 조금 더 그었어요. 이렇게 말랐는데 만졌을 때 또 그렇고 이렇게 봤을 때 또 그렇고 그 매니큐어 중에서 네일아트용으로 좀 펜같이 나온 거 있는 거 아시죠? 그걸로 그린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쁘고 저는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얘에다가 이제 탑코트 칠해가지고 평소처럼 쓰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지울 때 물티슈 가지고 지워지나 궁금해가지고 아까 쓴 거 마른 건데 이것도 예쁘죠. 한번 갖고 와서 물티슈로 제가 봤는데 엄청 쉽게 싹 지워지진 않아요. 힘줘서 문지르면 깨끗하게 지워지기 때문에 적당히 갖고 놀다가 질리면 지우고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거 뭐 특별한 물티슈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진짜 아무 물티슈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데코러 아니 데코러시네 여기까지 데코리제 함께 봐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데코리제를 구입할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께 아니면 데코리제를 특정하지 않으셨더라도 뭔가 여기저기 좀 칠하고 놀 수 있는 적당히 저렴한 펜 왜냐면 이게 가격이 좀 저렴했어요. 그런 펜 어떤 거 있는지 한번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께도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